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 대니얼 김승훈이에요 드디어 2018-2019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8강전 대진표가 작성이 됐어요 일단은 레알마드리드를 꺾고 올라오는 이변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아약사 암스트레담이 이탈리아의 유벤투스하고 8강에서 홈앤더웨이 대진표 치고요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의 리버풀이 이제 지난 대회 준우승이었죠 지난 시즌 챔피언스 준우승이었던 리버풀은 이제 디펜딩 챔피언은 없어요 준우승 리버풀은 그 포르투갈의 이 FC포르투 네 이팀하고 붙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어스퍼가 이제 맨체스터시티 맨시티하고 붙게 됐어요 잉글랜드 팀끼리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하고 리버풀하고 그 챔피언스 8강전에서 붙었었어 지난 시즌에도 그때는 리버풀이 아주 암필드에서의 그 홈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바람에 이미 그때 이제 기가 꺾여버렸고요 그 아마 이번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 1차전이 홈경기라는 거 물론 맨시티가 워낙에 강한 팀이라 사실상 맨시티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토트넘 어스퍼를 응원하러 하기로 했으니 네 하지만 그 일정을 보니까 그 챔피언스 8강전 1차전은 음 1차전 8강전 1차전이 열리는 그 시간대의 일정은 제가 그 중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중계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그때 컬처상국지팀이 그때 중국학교로 해가지고 음 자 그리고 그 뭐냐 그 다음에 맨체스턴 이나이키드 맨유하고 FC 바르샤러나 바르샤 이 두 팀이 8강에서 붙게 됐어요 여기가 사실 제일 그 큰 관심을 불러들 이렇게 매치 갔고요 맨유하고 바르샤 감스트님 아주 초조하게 보겠네 이제 경기 감스트님은 맨유팬이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탈 것 같은데요 그 일단은 일정은요 그 일정은 이제 4월에 있어요 일정은 4월에 있고 그 4월에 1차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을 하겠죠 그래서 2차전이 끝나면요 이제 중계승전은요 그 토트넘 맨시티 경기 승자하고 아약스 유벤투스 승자가 중계승을 붙고요 그리고 바르샤하고 맨유 경기 승자가 리버풀 포르투 승자가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맨유하고 리버풀이 올라가면 또 영국팀끼리의 대전이 4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중계승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와 그러면 뭐 EPL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겠죠 그리고 결승전은 결승전은 어느 팀이 올라오든 간에 무조건 그 마드리드에 그 에스타디오 메트로 폴리타니오 거기에서 붙을 거예요 레알마드리드 경기장은 아니고 그 아틀렉티코 마드리드 경기장이에요 여기 레알마드리드 경기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승전은 유럽 시각으로 6월 1일 현지 시각으로 6월 1일을 하고요 스페인 시각으로 그 결승전은 단판이죠 결승전은 단판으로 중계승전을 하죠 그래서 영국팀끼리 올라오더라도 스페인에서요 이미 장소는 정리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승전 장소는 추첨을 해서 나온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대진표 작성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예상을 하면요 토트넘하고 맨시티는 제가 이제 토트넘을 응원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그 맨시티가 객관적으로 좀 앞선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음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응원은 할 거고요 제가 물론 1차선을 그 컬처상국지 스케줄 때문에 제가 한국이 없겠지만 그래서 입중계 아마 방송은 못 켤 거예요 그 시간대에 새벽에 아마 그때 이제 그 내가 이제 동영상을 찍겠지 뭔가 동영상을 찍겠죠 그리고 그 뭐냐 아약스하고 유벤투스는 아약스가 왠지 레아를 이기고 올라왔지만 그건 이벤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벤이라고 보고 유벤이 이길 것 같고요 유벤이 이길 것 같고 바르시아하고 맨유 여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솔직히 그리고 리버풀하고 포르트 여기는 너무 압도적으로 리버풀이 우사할 것 같고요 전력차가 좀 있어 전력차가 좀 있는 팀에 매치고요 어쨌든 그 이렇게 8강전 대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역시 8강전 역시 홈앤드 어웨이를 어웨이를 치르고 준결승 역시 홈앤드 어웨이를 치러요 결승만 단판이에요 결승만 단판이고요 자 이 팀들이 과연 이제 한 달 전에 발표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8강전 그 대결을 할지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요 이번 주말에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게 아니고 잉글랜드 FA컵 경기가 열려요 FA컵 8강전일 거예요 FA컵 8강전이 열리는데 네 어쩐지 토트넘이 주말에 경기가 없더라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토트넘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FA컵 대진이 있는데 그 뭐냐 잉글랜드 FA컵 대진이 그 뭐냐 일단은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와포드하고 크리스탈팰리스의 그 FA컵 8강전 경기는 제가 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스완즈시티 스완즈시티하고 맨시티 경기 중계 중계 할 거고요 그리고 올버인튼하고 맨유 경기 중계 할 거고요 이제 8강쯤 올라오니까 그 거의 이제 그 잉글리시 푸벌리그 팀은 몇 팀 안 남았어요 거의 EPL팀들만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럴하고 브라이튼 경기는 중계권이 없네요 중계권이 없고 그 그리고 그 EPL 경기는 또 바로 그 FA컵 떨어진 팀들끼리의 경기가 있죠 그 뭐냐 0시에 레스터시티 하고 뉴캐슬이 각각 레스터시티는 버니하고 뉴캐슬은 범머스하고 경기를 하고 리버풀 경기가 내일 저녁에 중계권이 없네요 대신에 아 첼시하고 에버튼 경기에 중계할 수 있네요 음 뭐 어쨌든 주말에도 보통 저는 두세 경기씩 중계하니까 네 그 중계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올해부터 메이저리그하고 KBO리그하고 EPL은 제가 응원팀을 정했잖아요 메이저리그는 다저스 그 KBO리그는 기아타이거즈 그리고 EPL은 이제 토트넘 아스파 그래가지고 이 세 팀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를 하겠지만 제가 다른 팀 경기도 중계를 한다 그랬어요 다른 팀들도 중계는 할 거고요 그리고 음 중계는 하는데 이제 그 일단은 KBO리그 시범경기를 중계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지를 할게요 그 뭐냐 다음주 화요일이죠 3월 19일 화요일에 제가 고척스카이돔으로 기아타이거즈의 시범경기 원정경기를 직관에 갈 거예요 13시 경기인데 아마 좀 빨리 도착하게 되면 아마 그냥 빨리 도착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같이 식사를 하고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 아 식사는 근데 자기 부담하셔야 돼요 자기 부담하시고 그 다음 이제 고척스카이돔 들어가서 같이 원정 원정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집관할 거예요 근데 좀 아마 일찍 모일 것 같아요 아마 한 11시쯤에 모여가지고 점심을 좀 미리 먹고 그리고 좀 경기장에 좀 일찍 입장해서 뭐 토크방송 사전방송 켜놓고 뭐 경기할 때 방송 끄면 되니까 아니면 방송은 안 켤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방송 아프리카TV 방송국에는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분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운련은 드리고 음 일단은 계속 경기를 같이 볼 거고요 경기 끝난 다음에 뭐 경기 중에 그 경기장에서 그냥 그 음료수 사서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 어차피 방송 안 켜니까 뭐 맥주 마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아니면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그 근처에서 뭐 뭐 이제 뭐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좀 수다 좀 떨다가 한번 집에 가서 저녁씩 사시면 되겠죠 다들 저도 집에서 저녁 먹고 방송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일본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경기는 제가 정상적으로 중계할 거니까 여러분들 중계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챔스 8강전과 관련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